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스타워즈의 모든 컨텐츠들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직접 감상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주 먼 옛날 은하계 은하공화국에선 평화를 위해 두명의 제다이를 어디론가 보내죠 무역연합의 우두머리 다스 시디어스는 제다이의 등장에 욕설을 퍼붓고 다짜고짜 공화국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무역연합 손쉽게 드로이드들을 제압하는 제다이 그 시각 공화국은 제다이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수상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무역연합의 군대가 이곳에 도착해버리죠 이들을 뒤따라온 제다이들은 건간족 자자 빙크스를 만나게 되죠 자자를 따라 건간시티로 향하는 제다이들 제다이들은 건간족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건간족은 이를 거절하죠 그때 괴물같은 시메어 가이드를 공격해오고 다스 시디어스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무역연합의 총독 그 시각 나부 행성은 이미 점령당해버리고 여왕이 있는 곳에 도착한 제다이들 제다이들은 손쉽게 여왕을 구출해내죠 제다이들은 드로이드들을 처리한 뒤 여왕과 함께 공화국 본부를 향하죠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타투인으로 행성지를 변경하고 아나킨이라는 한 꼬마가 등장하죠 아나킨은 떡잎부터 남달랐는데 우주선 부품이 너무 비쌌기에 콰이곤즈는 발길을 돌리죠 그때 자자가 사고를 쳐버리고 아나킨이 나타나 상황을 수습해주죠 아나킨은 콰이곤즈는 일행을 집으로 데려오고 이쁜 누나에게 자신의 발명품을 보여주는 아나킨 다스 시디어스는 제다이들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제자 다스몰을 파견하려 하고 이들은 우주선 부품을 구하기 위해 타투인에서 열리는 경주에 참가하기로 하죠 콰이곤즈는 아나킨에게서 특별함을 느끼고 그의 혈액을 검사해보는데 아나킨은 평범한 꼬마가 아니었죠 그 시각 다스몰이 타투인에 도착하고 콰이곤즈는 경주에서 이기면 아나킨과 그의 엄마를 노예에서 풀어달라 요구하는데 아나킨만 풀어주겠다는 요구를 받아낸 뒤 경주가 열리죠 마침내 경주가 시작되는데 출발도 하지 못하는 아나킨 비록 뒤늦게 출발했지만 아나킨은 무서운 속도로 참가자들을 따라잡죠 아나킨은 금세 2등까지 오르게 되는데 마침내 경주에서 우승을 해낸 아나킨 아나킨은 약속대로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죠 엄마와 작별인사를 나누는 아나킨 그 시각 다스몰은 제다이들의 위치를 알아내버리고 기습을 시도하는 다스몰 콰이곤즈는 다스몰을 따돌리는데 성공하죠 아나킨은 계속해서 이쁜 누나에게 플러팅을 시도하고 공화국 본부에 도착한 제다의 일행 여왕은 곧바로 긴급 발표를 하러 향하고 여왕은 의장을 향한 부의신임권을 제출하죠 한편 제다이들은 아나킨의 자질을 테스트하고 마스터 여단은 아나킨에게서 포스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되죠 여왕은 다시 나보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제다이들도 여왕의 뒤를 따르죠 다시 나보에 도착한 제다의 일행 이들은 건간족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건간족들의 피난소에 도착한 이들 그런데 그때 이쁜 누나가 사실 진짜 여왕이었죠 그렇게 건간족의 도움을 받게 된 제다의 일행 여왕은 작전을 지시하고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죠 엄청난 기술력을 보여주는 건간족 궁전에 침투한 제다의 일행의 작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한 비행선 안으로 숨는 아나킨 원간족을 향한 드로이드의 반격이 시작되고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다스몰 나나킨은 비행선을 타고 날아가버리고 접전을 펼치는 제다이들과 다스몰 그때 여왕 일행이 위기에 처하고 다시 다스몰에게 돌진하는 콰이곤진 그런데 콰이곤진이 다스몰의 일격에 당해버리고 말죠 건간족도 패배할 위기에 놓이고 뒤따라온 가짜 여왕 일행의 도움으로 총동납치 작전은 성공하죠 스승의 복수를 하려는 오비완 그때 오비완도 위기에 처하는데 아나킨은 재능충의 면모를 뽐내며 무역연합의 본부에 큰 타격을 입히죠 그렇게 폭발하기 시작하는 무역연합 본부 드로이드들의 동력이 차단되고 오비완은 마침내 다스몰을 쓰러뜨리죠 눈을 감는 콰이곤진 모든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요다는 마침내 아나킨을 제다의 수련생으로 인정하죠 콰이곤진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그렇게 공화국의 백성들은 다시 찾아온 평화를 만끽하죠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파듬의 여왕은 은하제국의 수도 행성에 방문하죠 그때 의문의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다행히도 파드맨은 암살을 피하죠 곧장 테러의 배우를 밝히려는 파드맨 이 일로 다시 오비완과 아나킨이 파견되고 정변에 성공한 아나킨 아나킨은 10년 만에 플러팅을 시선하고 파드맨을 향한 암살 시도가 다시 자행되죠 꿈나라에 가버린 파드맨 아나킨이 곧바로 파드맨을 구해주고 암살범의 뒤를 쫓기 시작하는 오비완 아나킨이 오비완을 구해주고 아나킨은 몸을 던져 암살범을 추격하죠 마침내 암살범의 비행선이 추락하고 범인을 잡아내는 오비완 그때 암살범이 울문의 세력에 의해 사망하고 말죠 파드맨과 함께 나부로 향하는 아나킨 오비완은 오랜 친구에게서 암살범의 독침을 조사하죠 요단은 오비완이 알아낸 행성을 찾아주려는데 그 시각 나부에 도착한 파드맨 오비완은 사라진 행성을 찾는데 성공하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미 제다이를 기다리고 있었고 오비완은 이미 죽은 제다이를 위한 클론 부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아나킨은 파드맨과 금지된 사랑을 하려하고 엄청난 클론 부대를 확인하는 오비완 오비완은 제다이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죠 한편 악몽을 꾸는 아나킨 그렇게 아나킨과 파드맨은 타투인으로 향하죠 한편 오비완은 돌아오던 길에 무용연합의 우주선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3PO와 제외하는 아나킨과 파드맨 아나킨은 엄마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죠 곧바로 엄마에게 향하는 아나킨 오비완은 무용연합 우주선에 잠입을 수하고 그곳에선 두쿠 백작이 계략을 꾸미고 있었죠 엄마가 납치된 곳에 도착한 아나킨 아나킨은 바로 엄마를 발견하는데 그렇게 숨을 거두는 아나킨의 엄마 이에 분노한 아나킨은 이들을 살해해버리고 말죠 오비완은 아나킨과 교신을 시도하는데 집으로 돌아온 아나킨 아나킨은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오비완의 메시지가 제다이들에게 전달되죠 그때 오비완이 기습을 당하고 파드매와 아나킨은 명을 무시한 채 오비완에게 향하죠 두쿠에게 붙잡힌 오비완 자자는 의회의 정치력을 뽐내며 의장에게 군대를 요청하고 오비완이 있는 곳에 도착한 두 사람 그때 두 사람도 기습을 당하고 떨어져 버리는 쓰리피오 귀여운 R2D2 3PO는 개조당하기 시작하고 위기에 처한 파드매 파드매는 R2D2의 도움으로 살아남죠 결국 파드매와 아나킨 모두 적들에게 붙잡혀 버리고 아나킨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파드매 결국 오비완과 두 사람은 모두 처형당할 위기에 놓이고 처형을 집행할 괴물들이 모습을 드러내죠 파드매는 수갑을 푸는 데 성공하고 각자 생존에 성공하는 제다의 2인방 그때 파드매가 부상을 입고 세 사람은 탈취를 시도하려는데 금세 포위당해버리고 말죠 그런데 그때 윈두가 등장하고 모습을 드러내는 제다이들 그렇게 두쿠백작을 향한 제다이들의 반격이 시작되죠 하지만 제다이들은 수적으로 불리했고 그렇게 위기의 순간 수많은 클론들과 함께 등장하는 요다 클론들은 드로이드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하죠 두쿠의 함선들을 파괴하는 공화국군대 상황이 불리해진 두쿠는 도망을 선택하고 무용연합의 함선들은 대부분 파괴되고 말죠 두쿠의 뒤를 쫓는 세 사람 그때 파드매가 낙오되고 마침내 두쿠와 대면하는 두 사람 아나킨은 곧바로 제압당하고 두쿠와 대결을 펼치는 오비완 그때 오비완마저 부상을 당하고 아나킨은 이도리로 두쿠를 상대하죠 그때 치명상을 입고 마는 아나킨 그리고 마침내 요다가 등장하죠 다크사이드를 맨손으로 막아내는 마스터 요다 결국 두쿠는 다시 도망을 선택하고 도주에 성공하는 두쿠 두쿠는 다스 시디어스에게 도착하죠 그렇게 클론 전쟁의 서막이 암시되고 결혼식을 올리는 파드매와 아나킨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납치된 의장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뭉치는 오비완과 아나킨 그때 오비완의 비행선이 큰 피해를 입고 우여곡절 끝에 침투에 성공한 두 사람 두 사람은 손쉽게 의장을 찾아내는데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두쿠 백작 다시 대결이 시작되고 오비완은 부상을 입고 말죠 아나킨은 두쿠를 몰아붙이고 마침내 두쿠를 제압하는 아나킨 그런데 아나킨은 어쩔 수 없이 두쿠를 죽이고 말죠 그 사이 함선은 추락할 위기에 처하고 다시 붙잡혀버린 세 사람 제다이들은 다시 탈출을 시도하고 도망치는 그리버스 장군 두 사람은 겨우겨우 의장 구출 작전을 성공하죠 제외하는 파드메와 아나킨 그때 파드메은 임신 사실을 고백하죠 한편 그리버스는 시디어스의 명을 받고 아나킨은 파드메가 죽는 악몽을 꾸게 되죠 요다의 조언을 듣는 아나킨 의장은 아나킨을 따로 호출하는데 의장의 명령에 따라 원타케에 참가하게 된 아나킨 한편 제다이들은 그리버스 장군을 찾는데 집중하죠 오비안은 아나킨에게 의장을 감시하라고 명하는데 불길한 예감이 드는 제다이들 그때 의장은 아나킨에게 시스의 이야기를 해주죠 의장의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버린 아나킨 제다이들은 오비안을 그리버스에게 보내기로 하고 아나킨을 격려해주는 오비안 아나킨은 파드메에게 속마음을 고백하죠 오비안은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이곳은 이미 그리버스에게 점령당한 상태였죠 우주선만 보낸 오비안은 잠입을 시도하고 그리버스와 재대결을 펼치려는 오비안 그리버스는 숨겨둔 광성검들을 꺼내고 오비안을 호의해줄 클론들이 도착하죠 그리버스는 끝까지 도망치려 하고 제다이들은 의장을 몰아낼 계획까지 세우게 되죠 계속해서 악마의 속삭임을 시도하는 의장 아나킨도 의장이 시스 군주임을 알아내고 그리버스와 계속해서 추격전을 벌이는 오비안 그때 오비안이 위기에 처하는데 마침내 제압되는 그리버스 아나킨은 윈두에게 의장의 정체를 보고하고 의장은 파드메르 린질로 아나킨에게 헛박을 한 상태였죠 제다이들은 곧장 의장을 찾아가는데 의장은 손쉽게 제다이들을 쓰러뜨리죠 결국 윈두가 의장을 제압해내는데 아나킨은 파드메를 살리기 위해 제다이를 배신하고 말죠 최후를 맞는 윈두 그렇게 희대의 빌런이 탄생해버리고 클론들을 이끄는 아나킨 아니 다스베이다 오비안도 클론들에게 공격당하고 임무중인 제다이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죠 어린아이들까지 해야려는 아나킨 아나킨은 분리파 수장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고 분리파 수장들을 모조리 처형하는 아나킨 오비안은 아나킨이 변절했음을 확인하게 되죠 오비안은 파드메를 찾아오고 파드메에게 사실을 얘기해주는 오비안 파드메에게 사실을 얘기해주는 오비안 파드메 오비완은 아나킨이 있는 곳으로 향하죠 파드메와 함께 온 오비완 아나킨은 이제 파드메까지 위협하고 대결을 펼치는 아나킨과 오비완 시디어스는 요다에게 선제 공격을 하고 최강의 제다이와 최강의 시스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대결이 이어지죠 요다는 시디어스의 힘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지만 결국 추락하는 요다 요다는 탈출에 성공하고 쉽게 승부가 나지 않는 두 사람의 대결 마침내 오비완이 아나킨을 제압하는데 성공하죠 끔찍한 최후를 맞는 아나킨 그런데 시어스가 아나킨을 발견하고 파드메의 아이는 쌍둥이였죠 아나킨의 수술도 진행되고 눈을 감는 파드메 진정한 다스베이더의 모습으로 다시 깨어난 아나킨 다스베이더는 파드메의 죽음에 분노하고 남은 제다이들은 파드메의 아이들을 따로 기르기로 하죠 그때 요다가 오비안에게 새로운 말을 해주는데 파드메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어둠의 세력이 장악해버린 스타워즈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죠 오비안은 파드메의 아들 루크를 아나킨의 을붓형에게 맡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스베이더가 이끄는 은하제국의 함선이 어른이 된 레아공주가 타고 있는 반란군 함선을 공격해오죠 은하제국의 스톰트루퍼들은 반란군들을 쉽게 제압해내고 모습을 드러내는 다스베이더 어른이 된 레아공주는 R2-D2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결국 붙잡혀버린 레아공주 알투아스리 피오는 타투인 행성으로 도망치게 되죠 다스베이더는 레아공주에게 설계도의 위치를 묻고 결국 수감되는 레아공주 한편 알투아스리 피오는 한 고물상 상인에게 잡혀버렸는데 어른이 된 루크가 알투아스리 피오를 사게 되죠 알투의 메시지를 확인하게 된 루크 루크는 오비안과 성이 같은 벤 할아버지를 찾아가려 하는데 루크를 말리는 루크의 삼촌 그때 알투가 사라져버리고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루크는 알투를 찾으러 향하죠 그때 루크가 샌드족에게 당해버리고 의문의 남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벤 할아버지였죠 역시나 벤이 오비안이었네요 오비안은 가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광선검을 들어보는 루크 오비안은 레아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고민에 빠진 두 사람 결국 루크는 발길을 돌리는데 의회까지 해산시켜버린 은하제국 한편 제국군들에 의해 고물상 일대가 파괴되어 버리고 루크가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어버렸죠 다스베이더는 레아 공주를 협박하기 시작하고 결국 루크는 오비안과 함께 하기로 하죠 그리고 등장하는 한 솔로 한편 제국군도 얼대란으로 목적지를 정하고 그때 스톰 트루퍼들이 들이닥치죠 도망치는 루크 일행 한편 레아 공주는 사용당할 위기에 처하고 Charming to the last Princess Lear, before your execution this battle station operation with the location of the rebel base I have chosen to test this station's home planet of Alderaan Alderaan is peaceful, we have nowhere Target, then name the system Where is the rebel base? 결국 사실을 털어놓는 레아 그런데 제국군은 얼대란 행성을 파괴하고 말죠 한편 레아 공주는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사라져버린 얼대란에 당황한 한 솔로 밀레니엄 팔코는 제국군의 함정에 빠져버리고 다행히도 숨어있던 루크 일행 이들은 기질을 발휘해 탈출에 성공하죠 갈 길을 떠나는 오비완 고민하는 루크 그렇게 한 솔로도 루크를 돕기로 하고 스톰 트루퍼들을 제압한 두 사람 마침내 레아 공주를 발견하고 위기에 처한 루크 일행 레아 공주가 기질을 발휘해 이들은 위기에서 벗어나죠 오비완은 함선의 광선 장치를 해제하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루크 아레아 마침내 오비완의 앞에 다스베이더가 등장하고 접전해버리는 두 사람 그때 오비완은 싸움을 포기한 듯 사라져버리고 말죠 탈출에 성공하는 밀레니엄 팔콘 오비완의 죽음에 루크는 낙심하고 제국군들의 우주선과 전투를 벌이는 밀레니엄 팔콘 사실 밀레니엄 팔콘호는 제국군에 의해 추적 중이었죠 반란군 기지에 도착한 루크 일행 반란군은 마침내 데스 스타의 약점을 알아내고 한솔로는 갈 길을 가려하죠 출격을 준비하는 반란군의 엑스윙들 반란군은 데스 스타에 접근하고 직접 전투에 나선 다스베이더 반란군의 침투 작전은 다스베이더에 의해 계속 저지되고 직접 나서는 루크 그때 오비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고 위기의 순간 등장한 한솔로 루크는 마침내 데스 스타를 파괴하는데 성공하죠 영웅이 되어 돌아온 루크 활약을 펼친 3인방은 반란군들의 공을 인정받게 되죠 한편 제국군들은 계속해서 숨어있는 반란군 기지를 찾아내려 하고 얼음 행성에서 경계 임무를 서고 있는 루크 그때 한 서린이 루크를 공격하고 임무에서 복귀한 한솔로 솔로는 이제 진짜 떠나려고 하는데 서린에게 납치당한 루크 루크는 서린을 제압한 뒤 도망치려 하죠 그때 오비안이 나타나고 루크를 구해주러 온 솔로 반란군 병사들도 무사히 루크를 발견하고 치료를 받는 루크 그때 제국군이 반란군 기지의 위치를 알아내고 모든 병력을 동원하는 제국군 반란군들도 반격에 준비하고 무사히 수송선을 탈출시키는 반란군 이렇게 제국군의 기습이 시작되고 영리하게 제국군 무기를 무력화하는 루크 하지만 제국군의 총 공격에 반란군은 밀리기 시작하고 후퇴하는 반란군 루크는 마지막까지 제국군을 제압하려 하죠 그렇게 반란군 기지가 파괴되고 무사히 도망치는 밀레니엄 팔콘 루크는 오비안의 말대로 갈 길을 떠나죠 불시착한 루크와 R2 결국 R2는 고장나버리고 모습을 드러내는 요다 팔콘을 수리하는 솔로 이링 솔로의 플러팅이 성공하고 황제의 명을 맞는 다스베이더 루크는 요다를 눈앞에 두고도 요다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내 요다의 정체를 눈치챈 루크 요다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봐 주저하고 수리 중이던 팔콘호에 불청객이 나타나죠 괴물의 입속에 있던 팔콘 루크를 테스트해보려는 요다 그곳엔 다스베이더가 있었고 다스베이더의 가면 속엔 루크 자신이 있었죠 팔콘호는 베이더를 따돌리고 침몰해버린 엑스윙 루크에게는 아직 포스가 부족했고 실력을 뽐내는 요다 사실 팔콘은 베이더의 함선에 붙어있었는데 도망치는 팔콘을 누군가 추격하죠 루크는 친구들을 향해 가려 하고 끝내 떠나는 루크 함정에 빠진 솔로 일행 솔로는 고문에 당하고 모든게 루크를 잡기 위한 함정이었죠 다시 한번 마음을 확인하는 두사람 결국 솔로는 얼려지고 말죠 그때 루크가 잠입을 수도 하고 함정에 빠져버린 루크 그렇게 베이더와 루크의 대결이 시작되죠 란도는 마음을 바꿔 레아 일행을 도와주려 하고 루크는 아직 베이더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죠 계속해서 베이더에게 제압당하는 루크 팔콘은 탈출에 성공하고 결국 팔이 잘려버린 루크 그렇게 루크도 사실을 알게 되죠 루크는 탈출을 시도하고 루크를 구하러 가는 데야 루크는 탈출에 성공하고 추격을 피해내는 팔콘 루크는 인공파를 장착하죠 또다시 반란군 일망타진에 실패한 제국군은 더 강력한 데스스타를 건설하려 하고 직접 건설 현장에 행체하는 다스베이더 그 시각 알투와 쓰리피온은 솔로가 잡힌 자바헛의 성으로 향하는데 모습을 드러내는 자바헛 뒤통수를 치는 루크 그때 추바카도 잡혀오고 그날 밤 누군가 몰래 자바헛의 성에 잠입을 시도하죠 깨어난 솔로 솔로를 구해준 건 바로 레아였죠 그러나 이는 자바헛의 함정이었고 이번엔 루크가 직접 침투를 시도하죠 자바헛의 노예가 된 레아 루크의 기습은 실패로 돌아가고 괴물을 제압하는 루크 결국 이들은 처형될 위기에 놓이는데 신호를 보내는 루크 루크는 알투의 도움으로 반격을 시작하죠 레아도 탈출을 시도하고 란도가 도와 이들의 탈출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죠 루크는 다시 요다에게 향하고 직접 행차하는 황제 한편 요다는 병에 걸려 쇠악해졌고 루크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는 요다 요다는 루크에게 누나의 존재 존재를 암시해주고 영원한 잠에 들죠 오비안도 나타나 루크를 격려해주고 레아의 정체를 알아낸 루크 데스 스타를 파괴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는 반란군들 솔로는 란도에게 팔콘을 맡기고 작전에 나서는 솔로 루크도 솔로 일행에 합류하고 베이더는 비행선에 루크가 있음을 알고 있었죠 그때 기습을 들켜버리고 루크와 함께 전투에 나서는 레아 수격전이 계속되고 레아는 기질을 마리해 적을 처리하죠 루크도 적을 처리하는데 성공하고 귀여운 생명체를 만난 레아 베이더는 황제의 허락을 받고 함정에 걸린 루크 일행 루크 일행 이들에게도 귀여운 생명체들이 나타나죠 순식간에 지위가 올라간 쓰리피오 순식간에 지위가 올라간 쓰리피오 결국 루크가 포스의 힘을 사용하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루크 일행 루크는 레아에게 사실을 고백하죠 그렇게 레아도 사실을 알게 되는데 직접 베이더에게 온 루크 루크의 설득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 시각 팔콘을 이용한 공중작전이 시작되죠 은근 똑똑한 동물들 베이더는 루크를 황제에게 데려오고 황제의 말대로 함정에 빠진 솔로 일행 공중팀은 급히 후퇴를 시도하고 위기에 처한 반란군들 솔로 일행은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놓이는데 귀여운 동물 친구들의 반격이 시작되죠 그런데 반격을 하지 않는 제국군들 데스 스타의 화력은 역시나 강력했죠 동물들도 열쇠에 놓이고 결국 광성검을 드는 루크 동물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많이 성장한 루크 베이더는 레아를 인질로 루크를 협박하고 마침내 베이더를 제압하는 루크 루크는 끝내 굴복하지 않고 솔로 일행도 방어막 파괴에 성공하죠 황제는 직접 루크를 처리하려 하고 죽을 위기에 처한 루크 그리고 그때 베이더가 직접 황제를 처리해 버리죠 루크의 품에 안긴 베이더 반란군의 공격은 계속 이어지고 도망치는 제국군들 루크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보게 되죠 눈을 감는 다스베이더 아니 아나킨 공중팀도 무사히 데스스타 파괴 임무에 성공하고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한 반란군들 솔로는 레아를 오해하는데 벙쳐버린 솔로 그렇게 아나킨의 장례가 치러지고 은하계는 되찾은 자유의 기쁨을 만끽하죠 파티를 여는 승리의 주역들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제다이들의 모습을 끝으로 스타워즈의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납니다 스타워즈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다시 한번 스타워즈의 모든 영화 드라마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짧은 형식의 리뷰 특성상 더 큰 재미를 느끼시려면 무조건 풀버전 감상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더 재밌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화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